국내 연구진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흡착제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카이스트 최민기 교수팀은 아민 기반의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개발된 아민 기반의 흡착제는 이산화탄소를 흡착하는 성능은 뛰어났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화학적인 변성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 연구팀은 기존의 흡착제에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화합물인 에폭사이드를 간단히 반응시켜 흡착제의 탈착 성능은 물론 반응 속도까지 크게 높였습니다. 또 비용이 저렴한 실리카와 폴리에틀렌 이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대량 생산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습니다.